지역 정치권이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제정에 나서 주목됩니다. 조승래 국회의원 등 지역 국회의원 7명은 오늘 한밭대학교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특별자치시 특별법 발의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지역 의원들은 과학수도 대전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조세 면제와 투자은행 설립 관련 특례와 인재 육성 관련 특례 등이 포함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상캐스터